여러분은 5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행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제 손이 많이 가지는 않아요.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밥을 떠먹여주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복장에 약간의 자율성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허리를 자주 숙일 일도 많고 쭈그려 앉아서 아이들을 챙겨야 할 일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위가 많이 파이거나 거추장스러운 스커트를 입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고 라운드 티셔츠, 그것도 허리를 숙일 때 엉덩이 까꿍하지 않는 어정쩡하게 긴 티셔츠 바지도 고무줄 바지 중에서 밴드가 넓어 배를 팝어들지 않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제 옷들이 그게 거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크니까 이제 조금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한때는 내 멋에 취해서 어디 가도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거울 보는 게 즐겁고 사진 찍는 거 정말 좋아하고 그런데 거의 10년은 제 사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외모 자신감도 바닥을 치고 옷은 후질근하고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가서 가족 사진을 찍어야 할 때는 다른 사람 옆에 비스듬히 내 몸 반만 보이게 걸쳐서 존재감 없이 찍고는 했거든요. 이제는 조금 꾸며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뭐 입으려니까 없어. 다 검은색이야. 다. 다 고무줄 바지. 내려갈까 봐 허리에 끈이 있어서 묶어주는 거. 좀 밝다 싶으면 회색에 텍스트 몇 자 적혀있는 맨투맨 티셔츠. 남편이 자기 옷을 제가 맨날 입으니까 걱정을 합니다. 목이 늘어날까 봐.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저를 위한, 저와 비슷한 분들을 위한 5월에는 어떤 걸 입을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추천하는 스타일은 가벼운 소재의 롱스커트 코디입니다. 가벼운 소재의 롱스커트는 시원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데요. 그 넓은 디자인 덕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식당 중에는 좌식으로 된 식당도 많잖아요. 우리 아빠 다리 해야 되잖아요. 아빠 다리 하고도 우아하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아하게 앉아서 고기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상의는 어떤 걸 선택할까요? 많이 짧지는 않은 맨투맨 티셔츠 또는 크롭 자켓과 함께 코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뱃살이 조금 있다 보니까 롱스커트보다는 끈으로 된 롱 원피스 위에 맨투맨이나 자켓을 코디하면 배가 보일까봐 식사 내내 신경 쓰이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로 화이트 상의에 원피스를 레이어드하여 입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타일은 다양한 코디 옵션을 통해서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데요. 먼저 티셔츠와 운동화 또는 버켄스타 보스턴 스타일과 코디하면 캐주얼한 느낌으로 착용이 가능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하늘하늘한 느낌의 상의와 메리 제인 플랫슈즈를 선택하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깔끔한 셔츠와 슬링백 플랫슈즈와 함께하면 격식 있는 자리에도 문제없는 스타일이 되겠네요. 세 번째로 추천하는 스타일은 롱 셔츠 안에 팬츠를 레이어드하는 것입니다. 이 스타일은 화이트 셔츠 안에 블랙, 아이보리, 베이지 또는 청바지를 선택해도 모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상체가 큰 편이라면 블랙 롱 셔츠에 화이트 팬츠를 레이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롱 셔츠 안에 팬츠를 코디할 때 주의할 점은 셔츠 아랫단의 단추를 모두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체가 더욱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시원하게 개방감이 있는 신발과 연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스타일은 화이트 팬츠를 스트라이프 셔츠와 함께 착용해 보세요. 화이트 팬츠는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하고 깔끔한 아이템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스트라이프는 꼭 세로로 되어 있는 셔츠를 선택하셔야 슬림한 인상을 줄 수 있고 키도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프가 굵은 셔츠의 경우에는 가방, 벨트, 액세서리 등은 심플하게 선택하는 것이 조화롭습니다. 화이트 팬츠와 다양한 셔츠를 조합해서 여름 스타일링에 새로운 변화를 더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특별한 순간이죠. 그런데 때로는 옷차림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스타일은 그런 걱정을 덜어 줄 거예요. 편안한 패션으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편안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패션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패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세요. 자, 확인하세요. 4.3.3.4.4.1